일이 너무 잘 돼 쌓여있는 저 종이 도우미 사이에 편지들 사진들 어딘가 껴져 있었는데 너무 오래 방치해둔 듯해 지저분해 거슬리게 식상을 정리해야 해 발쇄기에 다 넣어버릴까 그만 그 어떤 맘의 흔적도 알아볼 수가 없게 조금 잔이라긴 해도 그런 추억바리 땅에 새 시간과 여유가 내겐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너무 잘 돼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있는데 난 딴 생각을 얻는 게 지금 너는 사실 바빠서 나야 할 것 같은데 넌 뜨는 게 무서우지 이 불 속에서 화를 보낸 적도 오늘은 내가 뜨는 줄도 모르고 할 일이 많아 밤을 꼬박 쐈어 워어어어어어어어 이럴 너 이미 했던 내 비례와 행복은 사람을 보낸 후에 더 선명해진 널 이제 그만 들어가 볼게 해는 늘 다 잘되길 바래 다시는 보는 이뤄게 해 네 맘 말 것 같긴 해도 의미도 없는데 yeah 새 시간과 여유가 내겐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너무 잘 돼 이럴 줄은 몰랐는데 네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알고 있는데 난 딴 생각을 얻는 게 지금 너는 사실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변했단 그 말 믿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은 나는 단 한 번도 내지까지 못해 참아야 했던 사람 참 바보 같던 사람 이제 네가 하고 있지만 일이 너무 잘 돼 이럴 줄은 몰랐네 네가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알고 있는데 난 딴 생각을 얻는 게 지금 너는 사실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는 사실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실패 이 버스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너는 사실 바빠서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건 내게ρω찰명이 막 submersion 인식을 부를 줄이 없었어요 그냥 Krishna가 Goji